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.. 멀리往실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.. 렛투더 쓰지 말고 아.. 섀도우랑 엠버랑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거지 섀도우는 각 딜 없어도 이렇게 되는데 엠버는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속도 차이 너무 시원해 편안하네 편안 내가 엠버 버스를 할 수 있어 와우 어.. 52층인데 하도되면 크.. 짜증나 이것이 바로 직업현차라는건가 아니 엠버는 나 57층인데 아 그래도 패치되고 나서 좀 빨리 끝나는데 뭐 52층인데 20분 와.. 나는 56층인데 30분 그것도 30분 못 깰 수도 있어 그게 엠버 레일 먼치 레게노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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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고만 어떻게 이상하게 얼마나 해 시대에 박살났나요 빨리 까요 과연 아 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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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 에어컨 gt 액패 에어컨 택